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견과류 참 좋아하시죠? 사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을텐데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견과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말 이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풍부해서 정말 몸에 좋다고 하는 견과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죠.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 그와 함께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셀레늄 가다증으로 셀레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 아시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암 작용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이긴 하지만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도 생기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지면 셀레늄 중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게 되면 피곤해지고요. 그 다음에 메스꺼워질 수 있고요. 근육 관절통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라든가 또 손톱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하나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견과류를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셀레늄 하루의 권장량은 RDA라고 해서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하죠. 55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55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정도 해당되냐면 브라질 너트 하루에 두 알 정도 해당됩니다. 브라질 너트가 좀 크긴 큰데요. 두 알 정도만 먹어도 5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용량을 올려서 ODA라는 개념이 있죠. Opimal Daily Allowance 이것은 RDA는 아까 말한 RDA는 이 정도도 안 먹으면 결핍증이 생긴다는 용량이고 ODA는 앞에 Optimal이 들어가서 이 정도 먹으면 굉장히 세포가 충분하게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용량입니다. 훨씬 높겠죠. 이것은 바로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셀레늄인 경우에 자, 미리그램이 아닙니다. 2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것이 브라질 너트로 따지면요. 기껏해야 5알에서 6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하루에 8알, 7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먹게 되면 그것이 셀레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 셀레늄 중독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셀레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셀레늄 중독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 너트의 개수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나무 아시죠? 알러지를 일으키는 온나무. 사실 온나무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온나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견과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타치오입니다. 파스타치오 아시죠? 굉장히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고요. 다이어트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파스타치오는 굉장히 열량이 낮기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스키니 너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날씬한 분들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캐슈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파스타치오와 캐슈너트. 이 두 가지가 온나무과에 속하는 견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온나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물론 100% 알러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온나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파스타치오와 캐슈너트에 알러지가 생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많이 드셨을 때 견과류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뼈와 치아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파이틱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틱 엑시드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먹는 칼슘을 습수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파이틱산이 견과류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콩에도 일부 들어있고요. 씨앗 종류에도 들어있고요. 또 야채 종류에도 들어있지만 그래도 견과류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이 파이틱산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서 결국 칼슘 흡수가 억제가 되고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뼈와 치아가 좋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주의하셔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설사하는 경우도 있죠. 땅콩 많이 드시고 설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두 알 이내만 드시는 게 맞는데요. 나머지는 사실 알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적당량 그러면 조그만 줌으로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요. 컵으로 따지면 큰 컵 중에서 한 4분의 1 컵 정도로 드시는 것이 하루에 그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몸에 정말 좋은 견과류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견과류 적당하게 잘 섭취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